줌께게 생각하는 좀 아쉬웠던 명곡. 진영이 형이 써주신 노래인데 하니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하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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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겠다. 안 좋게 들려. 야 너 일부러 네 노래를 왜 시켜야 하는 거야. 야 신경 안 써. 성희를. 성희를. 미안해 잘못했어. 민준이 형은 못하는 거지.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번 해야 되고 하긴 해야겠고 나오긴 했는데 노래가 나 들어보자 어떻다고? 하하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야 그거는 저거잖아. 잘해. 민준이 형이 진짜 노래 이래. 노래 들어봐봐. 너 무슨 샤모지 중이야. 샤모지 중이야. 근데 노래가 이래. 이제 준호가 한 번 잠깐 나와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니뿐이라는 노래가 준호랑 갑자기 중이야. 아니 그니까 자꾸 아까부터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다 가져가야겠잖아. 어디서 아니야. 그래. 진영이 형이 보고 계시니까 나와서 야 노래 이거 진짜 주케이가 불렀던 거를 비교해보자. 진짜 비교해보자. 진짜. 똑같지 않아요? 왜 안 보여? 똑같지 않아요? 1분. 1분 한번 들어봐주시겠어요? 주케이가 불렀던 게 더 좋은데? 뭐야 이건 또. 너무 1분이다. 잠깐만 10초. 10초 만에 보시면 돼요.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했으면 50초 지났을 거 아니야 지금. 내가 저게 공항에 있어. 공항에 있어. 미안 미안. 니가 그거 참았으면 집집 나갔을 거 아니야. 형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었겠네. 하지마. 지금 다 끝났겠네. 오케이 오케이. 레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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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.